존버하셨던 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늦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오늘도 컴퓨터를 한 대 들고 왔습니다. 코인 불장이 다시 시작돼가지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글카드 사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존버하셨던 분들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늦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한 1년 정도를 또 존버할 수 있을 만한 PC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안 보이네. 내릴게요. 벽지가 뚫어졌어요. 집 나갈 때 벽지 해주고 나가야겠네. 큰일 났네. 괜찮습니다. 서비스로 마우스 패드도 오고요. 한 만 원 정도 갈라네요. 컴퓨터로 포장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중 포장이 돼 있는데 이 박스 안에 뽁뽁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야 이건. 뭐가 붙어있어요. 메인보드 부속품인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부속품은 다 빼고 일반 유저들한테 필요한 몇 개만 포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있죠? 공랭쿨러가 새로운 게 장착이 돼 있냐? 비쿨 장착이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이거 왜 뺐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에 사타 케이블 그리고 케이스 조립할 때 들어있던 나사랑 일부 부속품들 그리고 파워 안에 들어있는 파워 케이블 네임보드 설명서 이렇게가 부속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일반 유저들은 어차피 이 이상 필요한 게 거의 없죠. 아마 M.2에 필요한 건 나사 같은 건 다 했을 거고 딱 필요한 것만 일단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면 포장 주의 이 봉인 스티커를 제거하신 후 제품을 개봉하게 되면 제품에 이상이 없을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봉 전 신중하게 고려해주세요. 이렇게 조그미하게 조립이 돼서 왔습니다. 일단 조립된 거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비프 이거 넣어준 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조립 자체는 선 정리도 무난무난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 쿨러는 이게 나사 장착 방식이군요. 몰랐네요.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세한 부품은 여기를 보시면 나오고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CPU인데 CPU가 AMD의 라이젠 세븐? 파이브? 모르겠는데 APU4650G입니다.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지금 이제 5,000번대가 출시가 됐죠. 근데 그게 이제 소매용 제품 따로 파는 걸로는 지금 일부 제품만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가가 조금 높게 잡혀가지고 4,000번대를 아직 사는 게 낫긴 할 겁니다. 근데 4,000번대 APU의 단점이라고 하면 CPU가 조금 구려가지고 이 APU로 그대로 쓸 때는 괜찮은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 CPU에서 병목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존버만 하는 이 컴퓨터를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컴퓨터를 새로 맞추실 때 이건 팔고 새로 아예 맞추실 분들은 4,000번대 APU가 들어간 거 사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존버용으로 APU를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픽 카드가 싸지면 글카만 추가로 구매해서 될 거다 하시는 분들은 5,000번대 내장 그래픽 들어간 친구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CPU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내장 글카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게 나을 거고 메모리도 8기가 2개 3,200짜리 달려있고 SSD도 뭐 ADA 택커 이거 8,200 얘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해요. 디렘리스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도 뭐 그렇고 부품 구성 자체는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가성비를 위해서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여튼 총 가격은 전체 합쳐서 599,000원입니다. 근데 로켓 배송까지 되기 때문에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송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가 파손이 돼서 올 걱정도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에 파손이 돼서 온다면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쿠팡이 이 AS 할 때 진짜 좋은 게 그냥 AS 신청하고 밖에 내놓으면 가지고 갔다가 그냥 다시 배송을 해줍니다. 근데 로켓으로 갔다가 로켓으로 오기 때문에 AS가 한 2, 3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업체들에서 진행을 하면 이제 퀵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서울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편하게 하실 수 있지만 오버시스템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쉽지만 만일에 그런 것이 아니고 로켓 배송만 되는 위치다 하시면 이런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있겠죠. 뒤에 조립돼 있는 거 볼까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손정리도 케이블 타이도 돼 있고 여기는 케이블 타이 안 묶여있네.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도 깔끔하게 조립업체 어디서 넘기는 거지? 쿠팡 거기서 직접 조립을 하려나요? 아! 프리플로우네! 쿠팡에서 직접을 하는 게 아니고 OEDM이네요. 이거 프리플로우에서 해오는 거네. 여기 보시면은 프리플로우라고 적혀있습니다. 프리플로우 알파 AMD 넘버3 블랙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AS는 또 힐링컴이라는 곳에서 출장 AS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한테 이제 하첨을 줘가지고 컴퓨터 조립은 프리플로우 AS는 힐링컴 굉장히 특이하게 구성이 돼있네요. 프리플로우가 나름 그래도 이름이 있었던 컴퓨터 조립업체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조립 자체 깔끔하네요. 그러면 이게 로켓 배섬도 되고 하청에 하청까지 막 줘가지고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 가성비가 안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검색을 해서 가격을 다 따봤는데 부품을 개별로 따로 다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57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켓 배송 추가가 되고 출장 AS 1년 서비스에다가 AS 처리도 워낙 빠르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3만원 3만원 차이로 그걸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가성비가 절대 나쁘지 않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현 시점입니다. 촬영하는 오늘 날짜 시점 CPU 가격이 비싸지면은 더 가성비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존보용 이 컴퓨터로 과연 어느 게임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오늘 한 번 게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롤 들어왔습니다. 롤은 FHD 풀옵으로 들어왔고 라인전 시작했을 때 저 혼자 있을 때는 170프레임 정도 프레임 타임도 안 튀고 뭐 그럭저럭 잘 나오죠. 이펙트 터지니까 140프레임 정도 글카는 근데 100% 사용을 하지도 않네요. 글카 65퍼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 미니언이 정말 많습니다. 오 글카 사용률은 떨어졌는데 CPU 사용률도 낮죠. 근데 이제 롤 자체가 이코 게임이었나 그래가지고 CPU 역량이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이 상태에서는 90프레임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구간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라이젠 이제 5,000번 대 APU 그 친구들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4,000번 대 APU의 한계는 이 정도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가 많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고수세를 모니터를 활용하기엔 좀 적당하지 않게 많이 떨어진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은 이 정도 일단 글카는 부족하지가 않다 이 정도 될 것 같고 오버워치는 옵션을 FHD에 낮음에 랜데링 스케일 100%로 세팅을 했고요. 일단 지금 쪼바 터진 오버워치에서 프레임 자체가 60, 70 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CPU가 부족하기보다는 그래픽 카드가 부족한 거죠. 글카 99%에 거의 플러 사용 중이니까 쪼바 터진 오버워치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아마 실게임에서는 한 80, 9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오버워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아서 쓰는 게 맞다는 거겠죠. 근데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달아서 쓸 거라면 이 CPU에서 외장 그래픽 달아 쓰는 거는 조금 그렇고 5,000번대 친구까지 가야 됩니다. 솔직히 뭐 존버형으로 쓰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오버워치가 이 정도 프레임이 나오면은 배틀그라운드는 솔직히 말해서 옵션을 아무리 낮춰도 평균 4, 50 프레임 렌더링 스케일까지 좀 내리고 좀 흐리게 게임을 한다면 그래도 한 60프레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존버형입니다. 지금 5,000번대 APU까지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거기서 거기예요. 솔직히 2,000번대였나? 2,200G 2,400G 그때부터 3,000 4,000 5,000 여기까지는 내장 그래픽에서 아키텍션 똑같고 클럭 조금 올리고 조금 더 하드웨어 더 달고 뭐 이 정도 차이라서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는 엄청 극단적으로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6,000번대부터는 아예 나비 2였나로 아예 아키텍처가 바뀌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장 그래픽을 달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 세대를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연도는 이 친구로 존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제 생각에서는 저는 코인 가격이 이번 연도 말까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는 거는 아마 내년 초부터 2개월 3개월 정도 좀 막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되기 전까지는 지금 한 반년 정도는 존버형 컴을 빨리 맞추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마 늦었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쿠팡 이 컴퓨터가 이거 내장 그래픽 들어간 거 말고 한창 그래픽 카드 가격이 많이 오를 그 시점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고가 빨리 나와가지고 리뷰를 못했었는데 조만간 또 그런 게 나오면 그 컴퓨터로 리뷰를 또 할 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